청주시 중림동 열병합발전소가 내년 말 친환경에너지발전소로 전환됩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벙커CU 대신 천연가스로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천연가스 열병합발전소 구축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청주 열병합발전소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이 도심지하 한가운데를 관통하게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천연가스는 청주 봉명동 한국가스공사 기지에서 중림동 청주 열병합발전소까지 지름 50cm 총연장 6.7km의 배관을 통해 공급됩니다. 설계 도면을 보면 초중학교와 대단지 아파트, 상업시설 등이 밀집한 곳입니다. 실제로 전체 공사 구간 중 15%가량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도로 한쪽 면의 배관을 매립해 임시 포장을 마친 상태입니다. 대책위는 지진 등 혹시 모를 재해로 인한 폭발 사고를 우려해 공사 시작 전부터 배관을 도심이 아닌 외곽에 설치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주민의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사비 절감에만 중점을 둬서 아마 최단거리로 설계가 되지 않았느냐. 천연가스 배관의 높은 압력도 문제라고 말합니다. 현재 구축되고 있는 배관의 압력은 가정용 가스관 압력의 1000배가 넘는 3메가파스칼로 일본과 영국 등 해외에서는 도심진의 고압배관 최고 사용 압력을 보통 2메가파스칼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는 배관 공사 구간이 노선 경과 지역을 고려할 때 거주 밀집 지역을 우회할 만한 여건이 아니었다며 설계 당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 검토를 받았고 준공 이후에도 전기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는 오는 8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